러프지니 형 공연하셨어요? 아 찍고 있는가요? 네 브로맨스 포착 아성 재밌었어? 아 네 재밌었습니다 공연하고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아성분? 아 나색 처음입니다 아 굉장히 의미가 있어 오늘 공연 어땠어요 조시? 날씨도 좋고 러프지니 이렇게 퍼퓸러한 뮤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잘 봤어요 어 되게 충격적이었지 아 유양원이요? 아 유양원이요? 아 마스터 오브 퍼펫을 저기 했잖아 아 마스터 오브 퍼펫 뭐요? 찍는거에요? 찍는거야 자 공연 재밌었나요?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 차례입니까? 하하하하하하 그래 둘이 같이 얘기해라 감사합니다 뭔가 관객필인데 하하하하 반옷 받았는데 또 신나갈 것 같은데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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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 대ถ